새로 나온 게 없나? 오! 저거 뭐야? 모자 쓰고 있는 애 생겼어 비비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출해줄게 우루? 퓨파에서 봤던 것 같은데? 오 멜리오다스 이름바 이상해 이 서버에 길이 있다 영상 올리고 바로 들어왔더니 난리났어 오 나왔다 아니구나 토기? 오 얘도 귀엽네 길이 또 현질 중이고 또 현질 중이라니 잠깐만 저번부터 이상하게 도배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우와 나왔다 얘를 무슨 마법사같이 생겼다 오 얘 귀여운데 센가 얘도? 네 좀 좋아요 오 좋대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닿지 않겠어 이게 저번의 메시지가 뒤로 갈수록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것 같던데 뒤쪽에다 배치를 하면 되겠지? 아 여기 언덕을 잘 활용하는 게 포인트 같은데 제니치를 배치를 해놓고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새로 뽑은 애가 올마이트보다 가격이 더 비싸 됐다 마법사부터 오 얘 범위가 좀 긴데? 요렇게 설치는 오 저거 뭐야 깜짝이야 오 뭐야? 마법사야 진짜 오 뭐야 대사까지 있어 얘는 목소리도 달달한 게 내 주력 5성으로 써야 되겠구멘 와 이거 봐 기본 데미지 넘산데? 거기다가 근데 2단이 3천원이야 오 잠깐만 야 너무 많아 자 올마이트도 뒤쪽에다가 듬직하구멘 밍 설마 만넵인가? 오야 2단계에 만넵 됐어 오? 아 익스플로전 스킬이 붙네 익스플로전 가보자 폭발 오 이거 뭐야? 무슨 문양이 계속 생기더니 번개가 치는 건가? 이거 뭐야 가상으로 날씨 같은 걸 만들어버려 오 이거 봐 저번에 그 괴물 같은 녀석들이 드디어 들어오는구만 사사개호 가자 와 이거 다 녹아버리네 이게 광역의 힘인가? 잠깐만 저번에 4명으로는 다 뚫렸었는데 이거 봐 제니츠라인을 뚫지를 못해 좋았어 마지막 보스는 특별히 자 익스플로전 카란! 익스플로전 공격 오 범위공격 딱 들어갔더니 오 번개 치는 거 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아? 잠깐만 올마이트가 다 잡는 거 같은데 우와 이거 봐라 녹았어 능력부터 건치까지 전부 다 믿음직스럽구만 오 잠깐만 이거 나루토 아니야? 나루토 안 좋아요 이거 뭐야 왜 죄다 안 좋다고 하는 거지? 그냥 삼성이랑 같이 써볼까 이번에? 우와 나왔다 아 이거 차크라보드 아니야? 오 이거 완전 세보이는데 왜 안 좋다고 하는 거지? 아 이게 한자리만 딱 더 하나 뽑으면 좋겠는데 뭐지 이번에는? 잠깐만 저거 손오공 아니야? 아 손오공 4성 별로던데 5성 되면 좋아지는 건가? 어 이게 누구야? 리밀리아? 우와 나왔다 머리카락이 원래 저렇게 풍성했나? 오! 하네키? 아 얘가 하네키 아니야? 알라바스타 마지막을 아무래도 와 얘 맞네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따끈따끈한 나루토부터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이거 표정만 보면 혼자서 다 잡겠는데? 오! 나선환? 잠깐만 저 뒤에 저거 뭐야? 꼬리인가? 손은 두 개 달렸고 뒤에 꼬리로 또 만드는 거야 이거 뭐야? 이런 나선환 처음이야 거기다가 나선 수리검도 아닌데 앞으로 나가버려 잠깐만 옆에다가 삼성 나루토 오! 뭐야 나루토가 뒤에서 또 튀어나와 얘는 뭐하는 거야? 여기서 왜 또 튀어나와 얘는 하는게 없는거 같은데? 간다! 오! 이거 뭐야 뭐야? 몸통 박치게 해버려 빠른 애들 튀어나오는데? 빨리 잡아야돼! 안되겠다 올바이트 올바이트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어 나루토 업그레이드를 덜해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지? 올바이트에 너밖에 없어 와 이 범위로 전부 다 광역인가 본데? 뭐야 이거 봐 잠깐만 이거 그냥 올바이트만 써야되겠다 이거 자 3개 강화하면은 오! 오! 잠깐만 이거 미나토 기술 아니야? 오 잠깐만 아까랑 확 달라졌어 갑자기 오 맥스 차크라 모드 클론도 있어 저건 뭐지? 오 잠깐만 여기 뭐 하나 또 온다 분실이 이것도 박치기야? 앞에는 공격하고 뒤에는? 아 키즈 기능이 똑같이 있네 이게 잠깐만 그럼 키즈는 강화하면 어떻게 되냐 165에서? 잠깐만 이거 체력 왜 이렇게 많이 늘어? 랭고쿠보다 더 쎈데? 잠깐만 미나토 따라하는 것 같긴 한데 데미지가 영 시원찮은데? 아 안되겠다 손 고쿠가 출동하는 수밖에 오 시작부터 에레르기파 오 잠깐만 키즈 자루토? 데미지 아 이게 체력으로 반환되는구나 얘는 광역이 아니라서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오! 광역으로 바뀌었어 이제 쓸만해지는 거 맞지? 간다 간다 오! 순간이동해서? 오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에레르기파가 광역이 된다고? 오 야 손호공 쓸만하다 이제 만렙되면은? 또 뭐 생긴다 이거 뭐야 만렙 오! 순간이동하더니? 오 범위 엄청 커졌어 와 이거 광역 엄청 크다 손호공이 광역 대박인데?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 그래도 세계관 채광들이 이펙트는 괜찮네 박치기! 키즈 자루토 오 몇 명 처리하는 거지? 대박이야 이거 다 뚫고 가볼 오 왔다 왔다 오 보스 떴어? 후크 선장 같은 바로 요 녀석 와 올마이트 등급이 너무 사기야 얘가 최고 등급도 아닐텐데 그럼 얘보다 더한 괴물들이 아직 숨겨져 있다는 건가? 와 녹았어 아 요번 보상은 모래 이거야? 표창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? 이거 뭐야 자세 왜 이래 이거 뭐야 표창 탈 때를 멋있는데 모래 타면 왜 저러지? 오! 오 처음 보는 오성이다 포스가 심상치 않아 오 야 두번 마리 나왔어 대박 조조에 나오는 걘가? 지금 얼굴 이상해 꿰맨 흔적인가? 눈 밑에 뭔가 또 눈이 있는 것 같은데? 헬로우 좋아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돼 어? 처음 보는 애다 존조? 가시? 뭐야 소로공이 안경 쓴 것 같은데? 와 나왔다 얘도 머리가 반반이네 지금 오성 신캠가에요? 오 이거야 이거야 어? 잠깐만 사스캐? 사스캐? 와 나왔다 아 루피랑 동시에 먹을 수 있었는데 잠깐만 얼굴이 저렇게 칠해져 있는 거는? 아 얘가 이번에 패치 메인으로 나온 애 아니야? 방금 일어났지만 이 녀석은 뽑아버리고 말겠어 오? 아 나루토 4성도 여기 있구나 우와 나왔다 몸에 왜 이렇게 줄이 많이 꺼져있지? 실만해요 오 지금 오성 좋대 퍼펙트 스사노의 오 눈빛 봐 얘가 아카자인가? 자 다음이 히어로돔 이게 피기에 나오는 애 아니야? 거기다가 애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여기 뭐지? 여기가 어디야?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거구나 상당히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 저 시뻘건대 저 튀어나오는 거야? 바람의 호흡이지 않나 얘가? 오 광역이야? 애파에서도 가장 나중에 업데이트 됐던 바람의 호흡 오 기본기부터 장난이 아닌데? 저 뭐야? 야 쟤 또 나왔어 이럴 수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? 이게 약간 연한데는 길이 안 난 거구나 안 되겠다 전방에는 바람의 호흡 놔두고 오 사스케도 광역이야 아 이게 전부 다 후방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됐다 범위가 짧은데 엄청 광역이 넓다 사스케 오! 3.5초에 70이면 이거 처음부터 사기 느낌인데? 와 왜 이렇게 많아? 잠깐만 여기는 거의 다 빠른 애들밖에 없는데? 얘는 뭐야 머리가 새로 돼 있어 광역? 잠깐만 후방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일강 해줘야 되겠다 날개 달린 애도 있는데? 그럼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은데? 안되겠다 2단 오! 오 소리가 바뀌었어 일자로 쭉 날아가다가 오 이제 한군데에서 폭발하는 걸로 바뀌었다 와 얘 광역 대박인데? 자 앞에서 한 번 더 와 얘도 270에 3.5인데? 오 이번에 난 오! 오 잠깐만 똑같은 느낌인데 또 광역됐다 엄청 멀어졌는데 이제? 자 스사노 이제 새로운 기술이지 오! 오 야 스사노 강화되고 있어 절반 스사노인가? 완전히 원거리로 바뀌었어 잠깐만 3.5초에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? 오 바람의 호도 한 번 더 오! 세 달 바뀌었다 와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? 애파에서는 바람의 호보다 화염이 더 좋았는데 여기서는 상성이 바뀌어버렸어 아 이게 잠깐만 이렇게 어긋나면 안 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얘가 도깨비라고 했던 거 같은데 도깨비도 하나 배치하자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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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게야? 와 이거 잠깐만 이거 혼자서 다 깬다 이거? 여기서 한 번 더 세지는데? 맥스 740 오 뚫었다 오! 오 이거 뭐야? 이거 뭔가 썼는데 그냥 뚫고 지나갔어 2단 오! 아 얘도 좀 세진다 오 뭐야 이거? 이거 애파의 그 기술 아니야? 오 얘도 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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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뚫고 간다 와 놓치지도 않아 오 이거 멋있는 거 봐 자 한 번 더 와 얘가 대밀이가 더 세다 오! 오! 이거 뭐야 주먹이 더 무서워졌어 이거 뭐야 이게 도깨비 클라스인가? 헤에에에 884에 4.5? 아 올마이트 또 팔아야 돼? 어떡해 벌써 마지막 웨이브인데? 자 도깨비의 최종 스킬 오 벌써 삭제됐어 어우 똑같아 똑같아 약간 루피랑 스킬이 좀 비슷한 거 같은데? 오 얘네 좀 튼튼하다 헤에에 근데 체력이 1600이야 얘네 그런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? 잠깐만 이러면은 이런 장면 이제 못 보는 거 아니야? 도깨비가 다 압살하겠는데? 오 벗어 썼다 오 야 냉기 봐 이거 뭐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 아니야? 오 이거 뭐 냉기 효과 생기는데 전체적으로? 이거 뭐야? 뭐 필드에 뭐 생기는 것도 처음이야 이거 잠깐만 3번 모자쓴이 아직 뽑지도 않았다고 역대급이야 녹아버리고 있어 와 펀치 대박이다 녹고 있다 둘로 다 끝냈네 진짜 자 1번 붙어보자 오 오 오 오 오 열어봐 오케이 딱 걸렸어 타이밍 좋아 이거야 다르케르의 무기로 박살내주마 아 그로버가 여기서는 신수 힘이 안 써지는데? 열어봐 오케이 딱 걸렸구만 돌려버리기 오케이